수화기를 이용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경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차장으로 대피해야 할 때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의자 밑에 있는 비상대피 손잡이를 당기거나 출입문 옆에 있는 비상스위치를 끄는 뒤 문을 열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슬로로 대피할 때는 다른 결제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슬로로 대피할 때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의상대피 손잡이를 당기거나 유동차장에서л 강을 후에 다음 시간에 대피할 때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의상대피 손잡이를 다시 움직여거든요. 다음은 잠실라로, 잠실라로역입니다. 밀싱구는 오른쪽입니다. 잠실라로, 잠실라로. 잠실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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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라로.